금융의 지불 시스템이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방향성은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인 방향으로 이해가 되죠 만약 이 두 가지 방향성 중 어느 하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금융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서 핀테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IT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담보하면서 편리성을 회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핀테크라는 단어와 관련해 당시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던 이 두 기업의 전략적 위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가진 스마트폰이라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핀테크 시스템을 구현할 가장 적합한 기술로 각광을 받던 것이 바로 일본의 소니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가 공동 개발해낸 NFC가 되겠는데요 신용카드의 IC 칩이나 차량의 하이패스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이 바로 이 작은 칩이죠 이것을 RFID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RFID도 모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와 같은 통신의 범주에 속하는 기술들로 특정 주파수 영역대의 전파를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이 NFC도 바로 이 RFID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RFID가 활용하는 수많은 주파수 대중 특히 13MHz 영역을 활용하고 10에서 20cm 정도의 근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 다만 일반적인 RFID와 NFC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NFC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통신 중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적대는 점이죠 여기서 혹시 오늘 주제인 핀테크와 관련해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찾아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소니와 NXP 반도체가 공동 개발한 근거리 무선통신 NFC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만나게 되죠 하지만 NFC의 기술이 완성되고 두 스마트폰 기업들이 핀테크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FC라는 이 뉴 포맷을 기성 금융 시스템에 녹여내기 위해서 특히 이용자들과의 접점에 놓인 카드사들이 새로운 핀테크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참해야 했고 두 번째는 NFC가 가진 특성 바로 양방향 통신의 나머지 한쪽에서 이 정보들을 처리해줄 처리 단말의 보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 고민 앞에 서 있던 두 진영 삼성과 애플의 핀테크 전략은 서로 조금 다른 전략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애플이 애플페이를 등장시킨 해가 2014년이고 삼성이 삼성페이를 등장시킨 해가 2015년입니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이 한창 핀테크 관련 전략들을 수립하던 2010년대 초반 즈음에 NFC 기술과 관련한 주요 IT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두 핀테크와 NFC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NFC가 주도하는 핀테크 시대가 열리는 시간을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문제는 그 반대편에 놓인 기성 금융 시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IT 기업들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성의 지불 시스템을 핀테크로 전환해내기 위해서는 기성 금융 시스템의 플레이어 중 우선적으로 카드사들을 핀테크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몸집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수수료를 나눠주면서까지 핀테크를 빠르게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인프라인데 당시 보급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 시스템의 약 5%가량만이 NFC 기능이 구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설령 누군가 이 엄청난 비용을 댈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을 감내하고 나면 세워놓은 인프라로 후발 주자들에 의해 선점이 깨져버리는 아이러니 속 결국 기업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우선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스마트폰 양강체제의 한 축인 애플이 먼저 칼을 빼든 것이죠 애플페이는 카드업계의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들을 함께 대등하고 등장했습니다 애플페이 공개 당시 애플이 대등한 금융사들의 미국 내 카드 실적 점유율은 무려 83%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바로 이 NFC 단말기의 보급 애플페이 공개 당시 애플페이가 사용 가능한 장소가 미 전역 내 22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지만 우선 인구 천만 명의 도시 서울의 사업자 수가 90만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전국적 사용까지는 갈 길이 멀었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 난제 중 애플은 카드사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훌륭히 해냈지만 아무리 애플이라도 이 NFC 보급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나지 않아 삼성 역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삼성은 애플과는 조금 다르게 이 NFC 단말기 보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들고 삼성페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시기 삼성 진영에서 핀테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M&A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핀테크 벤처 업체인 루프페이의 인수입니다 2015년 당시 2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두려 인수한 루프페이가 가진 핵심 기술을 MST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MST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마그네틱 카드는 금속으로 된 라인들을 배치하고 이곳의 자기력으로 N극과 S극을 규칙에 따라 배열시켜 정보를 저장합니다 신용카드를 자석에 붙이게 되면 마그네틱을 간혹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작동 원리 때문인데 이때 삼성이 인수한 MST 기술은 마그네틱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의 정보를 직접 카드 단말기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채용으로 바뀌게 되는 기성 지불 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인데 NFC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뀌는 기성 지불 시스템의 범위가 이 단말기까지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MST의 경우는 단지 카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삼성과 애플 양사 간의 초기 핀테크 전략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성 금융 시스템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우군으로 확보했지만 NFC 인프라의 보급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애플과는 반대로 삼성은 NFC 보급 이전까지의 시기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은 우선 차치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핀테크의 전략은 삼성 쪽이 조금 더 기민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두 기업이 벌이는 핀테크 전쟁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15년, 2016년경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여가 지난 2020년 그 이후로 벌어진 양사 간의 핀테크 전쟁은 과연 어떤 중간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2020년이 된 지금 애플페이의 예상 사용자 수는 2억 3천만 명 정도가 되죠 반면 삼성페이의 경우 약 1억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죠 물론 이것을 두고 벌써 누가 이겼냐 졌느냐 하는 이런 식의 결론을 지키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유저 수의 측면에서 애플이 삼성을 2배 정도 앞서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문제는 이 다음의 이야기들이겠죠 2020년부터는 핀테크 관련 각 국가들의 정책들이 하나 둘씩 집행되고 특히 오늘 내용의 핵심 키워드인 NFC 인프라 보급 관련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NFC 인프라 구축 완성 전까지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처럼 보였던 이 핀테크 도입기에 두 기업 간의 싸움이 오히려 애플의 완벽한 우세로 시작이 되고 이제 삼성의 우위를 점치게 만들었던 이 비대칭 전력이 유명무실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를 비롯해 2020년까지는 기존의 단말기들을 NFC 지원하는 단말기로 교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금융위의 NFC 단말기 무상 공급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업자가 NFC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두고 2015년에 금융위는 이것을 부당한 보상금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유권 해석의 변화가 감지되고 바로 작년인 2019년에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NFC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2020년 삼성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소식들이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함께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 내용들을 부정하고 있지만 단지 올해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결국 현실화가 될 이야기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서비스되는 이 애플페이가 유독 한국에는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한 이 두 단어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이 중 우선 카드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애플이 카드사 측에 제시하는 결제 수수료는 1%입니다 이 1%의 크기에 대해 벌써부터 대략적인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1%라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 평가해보기 위해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 다른 핀테크 서비스들은 수수료가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정보 인증에 따른 소액의 비용을 삼성이 아닌 보안 인증 업체에게 주는 것이죠 또한 이 1%라는 수수료는 애플이 다른 국가에서 애플페이를 서비스하며 해당국의 카드사들에게 요구하는 수수료와도 다소 큰 격차를 보이는데 따라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 1%라는 조건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점이 더욱더 명확해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다시금 올 하반기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등장하곤 하던 애플페이의 예상 제휴 카드사가 바로 현대카드인데 이번 루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갖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여기에 때마침 현대카드 일부 라인업에 대한 발급 종료 소식이 들리면서 현대카드를 통한 애플페이 출시설이 다시 잠시 설득력을 얻었던 것인데요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카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로카드 발급 종료도 애플페이와는 무관하다 명백히 밝힌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부인 기사들을 통해 앞으로 출시가 안된다고 단정짓는 것도 곤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협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진행되고 있었고 단지 아직은 그 결론이 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며 응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미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지나쳐온 곳에 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독자 핀테크 생태계 규축을 위한 선결과제 앞에 서있던 두 기업의 시간을 다시 복귀해보면 당시 삼성은 2억 5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루프페이를 인수하고 애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NFC 단말기가 보급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게 된 삼성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대칭 전력이 마지막 남은 힘을 발휘할 시간을 길게 잡아도 채 몇 년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양사가 현재 거두고 있는 핀테크 사업의 실익인데요 애플은 단 몇 퍼센트의 수주이지만 이 작은 수수료를 통해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이 밝히고 있는 2019년 애플페이의 성장 속도는 2018년의 두 배의 추세이죠 그렇게 증가한 결제액의 규모가 글로벌 결제액의 5%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외신들은 소스에 따라서 2019년 애플페이가 거둔 매출을 많게는 1조 원까지도 예측하는 곳이 있고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 매출이 당분간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애플과 함께 핀테크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삼성의 모습은 애플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삼성은 비록 MST를 통해 NFC 인프라 완성 이전까지의 비전은 있었지만 이제 MST를 넘어 NF 시대를 위한 보다 명확한 비전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이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삼성페이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핀테크 전쟁의 이야기들과 삼성의 고민 앞으로 이 핀테크 시장에서 벌어질 두 기업 간의 이야기들의 관전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아직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남았습니다 가끔씩 접하게 되는 이 핀테크 관련 소식들 그리고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에 오늘도 취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의 한꺼풀을 벗겨보면 아직 이렇게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민들 중 오늘 이야기 나눈 기업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함께 응시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핀테크 시스템의 완성과 관련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누군가는 감내해야 할 여러 비용들과 수수료 문제가 개인 사업자들 혹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기까지 굽어 살피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사회가 이 핀테크와 관련한 답을 찾기 위해 응시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제서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